일단 지금 저한테 전화 온 게 유재석 씨, 정준화 씨, 정영돈 씨, 하아 씨. 이 중에 분명히 한 명은 저를 노리고 있다는 거고. 준화 씨네요. 에이 형. 어디야 홍철아. 왔어 형? 아니 너 왔잖아 너부러. 난 가로수길이야. 가로수길을 왜 갔어. 아름다운 영상 담아야지. 아름다운 영상 담아야지 가로수길 같냐. 그럼. 너 니가 니 있는 데를 살짝 오픈해주고 날 오라고 그러니까 너가 사실 또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진짜 아니고 형 이런 방법 좋을 것 같아. 형이랑 나랑. 진짜 말 그대로 형이랑 나랑 좀 이렇게 합체를 해서. 누군가가 나를 잡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한 사람이 믿겨야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뭐 또. 그러니까 일단 니가 내 전원을 꺼버리고 나를 데리고 다니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아니야. 내가 소울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소울 것 같아. 너 정말 지금 가로수길에 있어? 가로수길에 있어 아니면 내 형이 있는데로 오라고 그러면 글로 갈게. 내가 먼저 형을 안심시키고. 알았어 알았어. 나 지금 재선이 전화 왔으니까 내가 바로 전화 다시 할게. 알았어 받아 받아 받아. 어? 아우 이 형은 너무 의심을 하니까. 안 그래도 원래 의심 많은 사람인데 거기다 나한테 한 일곱 차례 이상을 당했지. 너무 의심이 많으니까. 제가 솔직히 지금 정준하 씨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아직이나 더 사람이니까. 그냥 죽이게 돼요. 예 이거는. 본인이 무덤을 파는 거라는 건. 여러분도 이해를 하세요. 그냥 보시면 자꾸 긁잖아요. 막 의심하고 야 너 거기야 너 악이야. 막 이러니까. 하하를 잡아야 되지만 정준하 씨를 띄고 하하를 잡으러 갈 거예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알았어 알았어. 야 잠깐 나 지금 재석이 전화 왔으니까 내가 바로 전화 다시 할게. 지금 유재석 씨한테 전화가 와서 조금 뒤에 저한테 전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얘 가로수길이 있대는데 일단 가로수길을 가자. 지금 상황이 급박이야. 날 잡는 게 누굴까. 친구야. 길어. 너 벌써 잡혔냐. 잡혔으면 어떻게 전화를 받냐. 넌 누구 잡냐. 나. 어. 재석이 형이야. 진짜로? 어 진짜로. 동네에서 어르신들 인터뷰 했거든. 응. 아니 내 걸 그냥 끄래. 아하하하. 자포 말해. 자포. 어 무한대전 안 볼 거래. 어디 갔어. 어? 아 한바투만 잡힐 뻔했네. 조심해. 빨리 빨리 뛰어. 평상시에 운동을 해야지 이 사람아. 길이는 일단 많으러 가야 되는데. 어 하하다. 여보세요? 형 어디세요? 나 여기도. 형은 누구 뜯어요? 그건 얘기해줄 수 없지. 하지만 넌 아니야. 너는 아니야. 약속해. 어디야 넌 지금. 형 저는 강남 나가고 있어요. 강남으로 다 강남으로 가다 보니까 애들 지금 다. 네. 강남으로 오세요 형. 거기가 되게 핫한 데에요. 너 어디서 만나야 좋아 그러면. 가로수길 있는데요. 그래 그럼 가로수길 갈게. 네 형. 병수 형. 어디야 너. 강남에 있냐. 예 강남에 있어요 형님. 그러면 가로수길에서 만나자. 나도 가로수길 먼저 갈게. 예 그럼 가로수길 갈게 형님. 가끔 만나가지고 미션지 서로 교환해.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좋아 좋아. 비션지 교환. 뿅. 왜 이렇게 멍청하지. 멍청하는 것 같으면 잡으면 되잖아. 아이 나 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아. 명성이다. 어 형. 어디야. 나 지금. 나 지금 여기 여기. 재석아. 널 만나자 일단. 아 그러니까 형 어디냐고 형이 어디냐고. 나 지금 택시 타고 가로수길도 가는데 널 만나서. 어. 우리 같이 한번 분량 재밌게 만들자. 나는 널 잡는 잡지는 않아. 요즘 이뤄서 니가 재석아. 어. 니가 지금 그 무한돈 안에서 좀 너무 좀 희약해. 희약해. 희약해? 저기 가로수길에서 만나. 가로수길. 거기서. 아 그래 알았어. 아 이 형 뭐야. 가로수길에서 왜 만나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데서 만나자고 그래. 네. 자 일단 풍철이 찾으러 갑시다. 한 시간 정도 지나고. 30분 정도 남았을 때. 어. 막 막. 아 새어났어요. 사자성은 아니지만 되게. 어. 적절한 표현. 내가. 똥주를 탄다. 내가 똥주를 타는 사람이. 전화가 오겠죠. 어. 잠깐만. 선생님 천천히 가세요. 선생님. 아 천천히 가세요. 잠깐만요. 선생님. 계산하고 내릴게요. 얼마 졌어요. 저 시간이 없어 잠깐만 이거 카메라를 갈아야겠다. 이거를 테이프를 갈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거 이거 지금 다 됐어. 테이프 갈 때 안 됐어요? 남은 시간 한번 볼까요? 뭐. 아 5분 나오세요? 테이프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 진짜 시간이 없네 그러면? 아 그럼 명수 형이 어디 갔지? 명수 형이 누구지? 생각해라 생각해라 명수 형이 누구지? 여보세요. 뭐야 이거. 우와 명수 형 전화도 안 받아. 그냥 끊어버려 어떡하지? 아 벌써 한 시간 밖에 안 남았네 이제. 어? 전화 왔어 이럴 줄 알았어. 형도 형 전화 왔구나. 내 오우님. 하하야. 네. 알지 딱 2시간 밖에 못 써. 그래 알어. 그래서 힘을 합쳐야 했나니까 하하야 진짜. 그래 힘을 합쳐야 하니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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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누구야? 누구요? 누가 있다가? 노웅철이야? 어디가? 아니 하는데 노웅철이 어디 있어요? 노웅철이 저기 위에서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결정적인 제보 시민의 제보 정말 진심으로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다들 바쁜데? 왜 턱 안되는데?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홍철이야. 너 홍철이야? 나는 명수 형이야. 명수 형 가로수길에서 만나게 됐어 형 지금. 너? 지금 그러니까 이리로 오라고 형. 그럼 가로수길에서 만나자. 진짜 너 나 아니지. 나 넌 나면. 나 너무 나면. 와서 대신 같이 힘을 합쳐줘야 돼 형. 내가 혼자 잡게 해줄게.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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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야 왔어. 알았어 알았어. 나 너 아니야. 나 너 아니야. 맹세 맹세. 맹세. 하늘이라고 맹세. 왜 하늘이라고 맹세. 진짜. 오케이 빨리. 너 믿는다. 너 진짜 믿어서 내가 달려왔다. 진짜 맹세한다. 하늘의 맹세. 진짜 맹세. 진짜 맹세. 진짜지? 어. 아니지? 맞지? 그래서 형 힘을 합쳐. 테이크 깔아. 테이크 깔아. 테이크 깔아. 테이크 깔아. 아 미치겠네. 형은 채 밖에 안 남았어. 한참 남았어 빨리. 자 하나 둘 셋. 형 지금 여기 내가 목표로 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 누군데? 나? 홍철이. 너 누군데? 지금 홍철이 여기서 만나기로 했었거든? 너는 누군 거 같아? 홍철이가 난 거 같아. 홍철이가 계속 전화가 와. 지금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어. 그러니까 형이 홍철이를 지금 찍으면 돼. 무조건 밖에 찍어버려. 내가 유인하게. 저기 있어. 저기요 죄송합니다. 여기 꼬여고 계시면 저희가 들통이 납니다. 형. 형 모이게 하잖아. 너 이거 들어와. 여기 들어와. 여기 들어와. 홍철이 받아와봐. 어디냐고. 에휴 하하. 야 너 어디야? 하하야 알았어. 뭐? 너 잡는 사람이 형돈이 형이래. 나 잡는 사람이 형돈이 형이래? 어. 나랑 지금 통화 아까 너처럼 통화했거든? 형돈이 형이 너라고 하더라고. 아 진짜? 전화 엄청 오지? 오. 고맙다. 야 나 나 지금 좋은 소수 너무 고마워. 너 그럼 나랑 같은 팀 하자 그러면. 너 그럼 이리 와. 나 이거 기다릴게. 너 어딘데? 골목 여기. 여기 어디야? 아 너네 가로수길이야? 어 나 가로수길 왔어 지금. 틀을 맞은 편. 틀? 어. 다 왔고. 그걸 한번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자. 지금 저는. 아 너무 고마워 정말. 다시의 도움으로. 응. 지금 노은철 씨를.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숨어 있습니다. 응. 야. 오자마자. 오자마자 너 누워. 형. 예 지금. 여기 서 있을게. 옆에 딱 서 있을게. 이러세요. 누리잖아. 오자. 하자 그냥. 아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본다니까. 아 쳐다봐. 저를 쳐다보면 안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제발 제발. 노은철 좀 작게 도와주세요. 쉿. 거리를 저쪽으로 좀 유지를 더 해. 조금만 더 가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 제발 여기 좀 쳐다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뿅. 조금만 더. 왠 떡이냐. 아하하하하. 도와달라네요. 대박. 이런간을. 눈물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가로수길에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이 근처에 누가 있어. 이 근처에. 시민여러분들이 자꾸 저쪽을 보시잖아. 잠깐만 정준아. 쑥 지나가주셔야 돼요. 선생님 쑥 지나가주셔야 돼요. 아 방금 주다. 명수 형이다. 명수 형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명수 형은 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진짜 Onion. 농수 형이 농수아 지나갔어요. 어디 어디 어디요. 농수 형 가져갈대요. 농출도 지나가고. 빨리 가봐주세요 presidente. 계획 신부님. 아 ㅋㅋㅋㅋ puedo pandて요 나 Hmm. 쑥 anda Journal 아무 생각 없이. 뭐 알고 뛰는 거야. 하하하하. 정준아 여기 있는지 없는 줄 봐야 되는데. 정준아guy하진 않은. 농촌 등 지나갔어요. 농촌은요? 농촌 등 지나가고. 빨리 가봐주세요. 배혁신 분이요. 저 형 아무 생각 없이 뭐 알고 뛰는 거야? 정준하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정준하 하지 않았나? 자 지금 저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정말 대여를 낫기 바로 1부 직전에 있습니다. 내가 농촌이라고 했잖아. 농촌이 많을 것 같다. 농촌이더라고.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으니까 조마심이 난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농촌을 타는 농비 전화한다. 내가 지금 농촌을 타는 거에요. 농촌을 마련해서. 다야 여기야. 여기야 나 있어. 홍철아 홍철아. 나 오래. 나 오래. 나 오래. 나 오래. 제발. 제발. 가만히 가. 하하. 아악. 자 아마 이것도 혹시 믿을지도 모르니까 그럼 혹시 이 근처에 하하 씨 밖에 못 봤어요? 이 근처에 하하 씨 밖에 못 봤어요? 정준하 씨 봤어요 정준하 씨 저 뭐야 저 누가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저 누가 지금 빨간색 모자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누가 제일 보여주는 것 같은데? 형 형 형 여기 있었던 분이 가서 얘기해 준 것 같아 진짜? 어 느낌이 그래 진짜? 왜냐하면 저기 빨간 모자에게는 얘기를 해 두 번 생각해야 돼요 하하 씨가 머리를 썼어 누가 날 잡아야 되는데 또 저를 잡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르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왜 안 오겠어? 야 하하야!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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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울지 마 뭐 이게 우일이야? 한 번만 더 해서 진짜 너무 잘 잡게 한 번만 더 보인다 보인다 내 수 이리 와 진짜 카메라 보인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가죠 일단 뭐 일단 저는 카메라만 지금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혹시 뭐 아 택시를 타고 가면 되겠구나 택시를 타고 택시를 타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감독님 앵글한테 제가 걸리기만 되는 거 아니에요 감독님은 차 안에서 줌으로 나를 찍으시고 전 잠깐 내려갖고 하하만 죽이고 나서 탈 테니까 사모님께서 내려갖고 하하만 죽여서 탈 테니까 사모님께서 내려갖고 하하 나한테 버릇으면 혼나다니까 야 홍철이 도망간다 튄다 야 어디로 갔어 홍철이? 저쪽으로 저쪽으로 내려갖다 어디로 갔다고? 왜 내려갔어? 아 작전 실패야 어딨어? 홍철이 저 위로 가야 돼 어 내려간 거 같아 내려간 거 같아? 내려간 거 같아? 야 네가 내려가서 보면 되잖아 내려가서 봐봐 지금 이거 한 방에 다 죽어온 바로 여기서 골목에서 이 골목으로 좌회전 잡혀요 그 좌회전 여기 좌회전? 예예예 저 홍철이야 홍철이 야 야 너 이 뒤로 왔다 거 뒷새미 정영동 봤어요? 정영동 형동이 안 왔어요 형동이 안 왔어 이거 찍고 있니 이걸로? 잠깐만 그만해 어 잠깐만 저 앞에 또 누구야 저 앞에 누구 있어 저 앞에 누구 있어 저 앞에 누구 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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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지금 가로수석 대전 이펜트 좀 있습니다 난리입니다 지금 거기서 뛰어들면 좀 담아서 어우 나 미치겠네 야 봐봐 야 야 야 야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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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네 여기 지금 잠깐만 왼쪽이지만 제가 하나만 하나만 끝내고 끝내고 우리 좌회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여기가 되게 낫고 야 하하야 누구 또 왔다 누구 또 왔다 누구야 하하야 건너고 있어 어떻게 됐어 어디 누구야 누구야 자 이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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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명수 형 야 어디가 명수 형 그리로 갈거야 그리로 갈거야 그리로 내릴게 그리로 와서 내릴게 명수 형 야 너 왜 안와 하하야 명수 형 왔어 내가 그리로 내릴거야 지금 그리로 갈거야 어디 있어 하하 whatsoever Annoyen 명수용 왔어요 명수용 어디있어 명수용 왔어요 명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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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일버려와 숨어 숨어 어딨어 east ken 어디있어 Whole day What ON at 타 타 타 타 명세 왔어 오 있어 오 있어 오 있어 어 잠깐만 거기서는 안 내려 하야 명세 왔어 명세 오 있어 오 있어 저 기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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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서는 안 내려 하야 명세 왔어 명세 아 지금 칠 수 있었는데 이쪽이 안 열려 기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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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기사님 이쪽이 안 열려 기사님 형 지금 형 지금 빨리 뛰시면 열어 빨리 뛰시면 열어 지금 지금 빨리 뛰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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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예 저 앞으로 좀 나야 거거든요 잠깐만요 빨리 뛰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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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눈 열었다 한번 달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행정 어 나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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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braking 나ี Olá 타재 타재 타 blades 타척 타재 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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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